어.. 안주. 어 제가 제대로 왔네.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잡시다. 사냥꾼 앞에 진심감이라. 사람 가죽은 못 벗겨요. 마른 함 하늘에 날벼락. 쪼까니. 아.. 신호꾼이 왔다 갔나보네. 아 여기를 이제 복구하는 거야? 아 진짜 얘기하잖아. 응. 호랑이 소리가 나왔네. 오.. 호랑이가 있어. 쪼까니 여기 물건들 구해왔네. 그런데 왕초는 어디 갔나? 왕초는 어디 갔나. 길다리 찾아온 추노꾼들한테 지금 이 본진이 망해가지고 아 걔네들한테 복수하러 간 거야? 그렇단 말이지. 왜 그러나? 나도 같이 가서 복수를 해줄까 싶어서. 자기가 있던 양반집을 완전히 조져놓겠다는 그런.. 밥을 좀 먹자. 잠깐만 방금 소리 한번 듣고 가시게 목소리가 약간 TTS 중에 그 사람 같았는데. 나리, 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맞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이 아니오. 공연 관람하기. 사랑가. 공연을 시작하겠소. 공연 관람하기. 공연 관람하기. 공연 관람하기. 공연 관람하기. 공연 관람하기. 아... 잘 들었습니다. 자, 가볼까? 흠.. 나 천일동님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더냐? 크흠. 이래 보여도 배거리의 우두머리다 이놈. 누구보고 천것이라는 것이냐? 이래봬도 배거리의 우두머리다 이놈. 내놈이 배거리의 우두머리면 난 포도청 군관이다. 흫.. 응? 천일동 미쳤는데? 진짜 천일동 사나? 오케이 이겼다! 왕초 몸은 좀 괜찮소? 왕초 그래도 멀쩡해 응 맞다! 저놈이 뭔가 중요한걸 가지고 있는거 같더구나 아 중요한걸 가지고 있어 서신? 이름 김 딜달 행보! 어렸을 적 금류에 떠내려오던 중 거지패거리에 의해 물에 건져져 목숨을 부지하고 거지패거리의 일원이 됨 이후 거지패거리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양반에게 거두어졌고 양반의 노비로 살던 도중 도망감 과거 기억이 없다시피 하며 특히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함 미리 연지를 준 대로 의뢰인 양반 이청한의 성격이 괴팍하고 참을성이 없어 약점 등을 잘 이용하면 상당한 재활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신이 불분명한 걸로 봐서 뭐 왕족 아냐 사실 알고보니까? 그런 확률이 높아 아 이거 뭐 조선대드 리뎀션이야 지금 이제는 자네가 날 도와주는구만 왕초 카르텔에서 지금 왕초 모셔왔어 돌쇠 왕초 왕초 괜찮쑤? 개똥이 아니었으면 골로 갈뻔했다 양반님네와 단판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양반놈 선에서 정리를 해야겠어 그래 난 이만 가보겠네 응? 뭐야 뭐하고 계세요? 아 심만이야? 삼삼을 캐고 있어 어 어 싸운다 뭐야 심만이랑 김도랑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야 뒤에 인마 뒤 뒤 그래 인마 뒤 그래 그래 이게 팀전이지 뭐야 곰이 왜 내 말을 쫓아오고 있지? 뭐야 곰이 왜 내 말을 쫓아오고 있지?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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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깜짝이야 열이 배출이 안돼 지금 오늘도 핫핵스 넣었더라 네? 안돼 이 편안한 플레이를 뭔가 막는 그런 패치는 아니겠지? 이렇게 자주 안했잖아요 선생님 아 왜 왜 이렇게 갑자기 황이 아 심만이 NPC가 산삼이나 황기를 들고 다닐 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류 아 원래 있었어요? 하하 역참으로 가자 오 뭔가 되게 부드러워졌다 게임 오 그리고 이제 말발굽 소리 난다 빠른 이동 없냐구요? 그게 이 역참이야 돈 내고 가는 빠른 이동이야 총냐 이 역참을 사용해서 개성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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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목 좀 축이고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하하 행생을 보아하니 멀리서 왔나보? 주정뱅이 사람 하나 찾아서 먼 길을 왔소이다 난 이곳어 물건 파는 김가이요 김가 돌새라고 하오 혹시 이 근방에 김말비라는 여인이 살고 있소 옆 동네에 사는 과부 말하는 건가 보곤 고맙소 남은 거나 다 마시고 가세나 응 뭐가 안 말이요 어? 기절했다 숙면제를 탔나?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함정이 빠졌다 네 이놈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아니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시치미도 잘 때는구나 하하하 4주전을 들고 다니는 놈? 가짜 엽전말이다 응? 위조화폐를 내가 만드는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놈 가방이 아니더냐 함정이 빠졌다 몰래 탈출해보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지 이게 몰래가 아닌데? 오! 조선기어 솔리드 딴딴딴 저 좀 참아라 이놈이 내 주머니에 옆전 하나 찔러주는 것과 내 창에 찔리는 것 중 선택하거라 모른척하고 지나가주면 안되겠소 당연히 안되지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자 아이고 도망가자 어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딜 도망가라는 게냐 뭐야 또 잡혔어? 아 몰래 나가야돼? 오케이 갈아입기? 갈아입기 오! 나갈게요 새로운 임무 새로운 임무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뿌리 깊지 못한 나무와 같다 사또 나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아 여기서 개고생해서 지금 여까지 왔는데 물론 포탈을 타긴 했지만 다시 일로 또 가라고 아 어지럽다 이거 이 게임도 스피드런 있으려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 다음 목표 사또 나리가 말해주신 어촌마을로 잠입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정보를 얻어보자 아니 아앗 오케이 또 가면 되다 자 양반집 폐가 폐가는 뭐지? 폐가 한번 가볼까? 아 이 깜짝이 아니 김도가 있네 다왔다 아 저기가 그 오촌마을이구나 웅진 바닷물 퍼서 먹어도 되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물이 짜서 마실 수 없네 오오오오 이럴수가 이런 디테일이 있었더니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최근 들어 저기 저 선착장 앞에 창고를 타지 사람들이 사들여서 밤마다 들락날락 하더군 아 저 창고에서 위조 위조 화폐를 만들고 있나 보다 열렸다 비밀 통로 뭐야 뭐야 아 얘 궁속이 왜 이렇게 빨라 얘 오케이 내 이놈들 니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꼼짝마 허졸나리 여기요 여기 여깁니다 형 귀찮게시리 아 뭐야 얘도 한패였어 니놈은 입막음을 위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야겠다 아이고 나 살려라 여봐라 모두잡은 데가 어 안주사또 후하러 와주셨군요 나으리 나으리 제 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걱정말게 자네 누명을 풀어주겠네 나와 같이 포도청으로 갑세 좋아 오 뭐야 아 이번엔 제대로 된 보상이 있었구만 아 그래 그 화장실 이제 혜자 쪽으로 나 지명수비에 걸렸었나? 해주겠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자네 말이 맞았네 아 김 딜달은 죄를 뒤집어쓴 거였네 역시 윗분들께 말씀드려서 자네에게 향리 신분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그렇게 되면 자네도 일단 향리로 살아가는게지 공무원 시켜준단 얘기 아냐? 어 쉿 아 저 선생님들 저 향리라니까요 나 면책된 거 아냐 그리고? 현상금 왜 이러니야 아 잠깐만 아 나 현상금 왜 걸려있어 근데? 아까 포절 죽여서? 아 그 상평통보 하나 아니야? 그거 어 잠깐만 잠깐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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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의 정보를 얻고 싶다는 거 아닌가 아 이간의 정보 양반놈의 아들 이청한이라고 하셨소? 그놈은 어미가 천민인 근본없는 놈이오 즉시 패드립 본처인 적자의 어미가 사라진 아들을 찾아서 첩첩산중을 휘젓고 다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는게야 그런 와중에도 양반 이난망은 첩과 놀아나며 결국 첩의 자식 얼짜를 적자로 바꿔버리고 입단속을 시켰다네 비밀을 아는 집안 사람들에게 입을 열면 살아남지 못할거라고 협박을 하고 그 대가로 면천을 시켜주고 돈을 지어주니 모두 조용히 살고 있는게지 그 아들놈이 적자 행세를 했다는거요? 그렇다니까 그러네 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게 나였어야 됐다 어머니는 사라진 나를 찾으시다가 이 찢어 죽일놈들 새로운 임무 몽중상식 어머니 여기 꽃이 피었어요 어렸을 지절에 이제 추억이 꿈으로 나타났네 개똥아 민들레가 참 예쁘게 피었지? 민들레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강한 꽃이란다 우리 돌쇠처럼 말이야 어머니와의 추억 빠져 죽을 셈이냐? 검개수화 저놈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요 강물로 뛰어들었나 보네 도망가다가 검개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한거지? 볼쇠 저번 용진 어촌마을에서 벌어진 사주전 사건을 기억하느냐? 맞네 우리가 붙잡은 검개 조직의 말단을 추궁해보니 그들이 주구한 사주전이 아 그 이주화폐 조직의 배후가 검개였구나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주전 들은 제물포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네 배를 태워줄 수 있겠소? 주라이미요 아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게 아니라 배에 땡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나 여기 뭐야 온거야? 왔어 왔어 강화도 강화도 도착 돌쇠 자네 여기에 있었는가? 아 쪼까니 여기까지 왔어? 소고리에게서 전해들었다네 패거리들은 모두 해주성으로 몸을 피신했고 내가 여기 온건 자네를 돕기 위해서라네 어 날 도와주려고 온거야? 저기 마을 뒤편에 버려진 오두막이 있더군 거기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걸세 알겠네 먼저 가계시게나 나도 짐을 챙기고 따라가겠네 쪼까니 내가 왔네 왕촌은 어디에 있는 겐가? 돌쇠 정말 미안하네 쪼까니 쪼까니 잘했네 녀석을 큰 저항 없이 잘 불러주겠어 아니 이럴수가 쪼까니가 나를 쪼까니 네 이놈 너무 시끄럽군 조용히 시켜라 자리를 옮기자 흐엑 일어났군 정신이 드는가? 정신이 들어? 그런데 자네를 더 알아갈수록 놀라웠다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냈단 말이죠 제 평가 동료가 되라 뭐 그런 얘긴가?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라니 제정신이 아닌 놈이야 일단 탈출해보자 물건을 압수를 안해 무기를? 돌쇠야 용서하거라 그 검게 두목이 나를 죽이겠다며 쪼까니를 해박혀서 쪼까니가 너를 찾아간 것이야 지금은 싸울 상황이 아니니 나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검게 녀석들이 나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오게 된 거요 자네의 과거 말인가 자네는 어린 시절 물에 빠져 떠내려오고 우리에게 거둬지기 전까지의 기억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나? 그렇소 하지만 최근 어린 시절의 기억 일부를 되찾았소 나는 양반가의 자식이었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검게 놈들에게 납치당하다가 간신히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구하게 된 것 같소 돌쇠 자네 말을 믿어주고 싶긴 하네만 자네가 양반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자네는 빠져있게 금... 검게와의 전투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녀석들 드러나는 과거의 진실 여기 있는 문서 중 이것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군 신혜야 가슴이 답답하여 혼자 글을 적으며 마음을 달래보려 한다 내 아들 소똥이는 잘 자라고 있느냐? 너와 내 아들 소똥이가 너무도 그립지만 마음대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구나 내가 이난망에 첩이 된 이후로는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조차 하기 어렵구나 아 이거 검게 드목이 설마 이난망의 적자를 제거하는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아 이난망한테 약혼자를 빼앗겨서 그 적자가 얘구나 내 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얼자가 아닌 걔네네 집 양반이 걔 원래 아들인가 보네 이거 검게 두 목에 이 찢어 죽일 놈들 이놈들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어? 어 뭐야 이 컷신 이런 이런 그 편지를 봐버렸구만 이런 이런 아 칼 존나 커 뭐야 이거 어 이탈 이탈을 지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막으면 안되겠다 이거 피하자 그냥 어 미친 부족하다 어 미친 최종 보스라서 좀 빡센데 예스 하늘도 끝 갈 날이 있다 허허허허 내 실력으로는 이제 한계인 것 같군 여기까지인 건가 아 뭐야 지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로 암행어사 검게 놈들아 내놈들과 결탁한 사또는 이미 붙잡혔다 이제 내놈들의 뒷배를 봐줄 사람도 없으니 모두 무기를 놓고 항복하라 나와 거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아 거래를 하자 너 뱀같은 혀를 놀려서 위기를 못려내볼 심판이야 뱀같은 혀를 놀라서 진정하고 들어보게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자네 어머니가 사는 곳을 알려주겠나 아 어머니가 사는 곳을 알려준다고 그래 내놈 말대로 나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치면 내게 그 사실까지 알려가면서 거래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내 아들 청안이 아닐세 이대로 모든 게 밝혀지면 내 아들 청안이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게 분명하지 않은가 부탁이네 청안이만은 해치지 말아다오 알겠소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맞아 나갑시다 자네의 용맹스러운 행동 덕분에 큰 피해 없이 검게 무리를 제압할 수 있었네 자네의 공로를 인정하여 종팔품의 부사맹을 명예직으로 수여하셨다 각종 재물을 상으로 내리셨다네 내가 양반이라고? 아 이제 양반이 됐다 아 이 청안이 어딨어 네 이놈 어찌 이리 당돌하게 내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이제 그만하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 청안 이 건방진 놈이 끝까지 가보자는 게 죽여지마 저저 선생님 꼭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건방진 놈 지만 난 강하다 술 냄새가 지독하군 이제 정신이 좀 들었나? 정신이 들어? 이 청안이? 참으로 내 진짜 아비가 검게의 두목이었단 말이냐? 나 역시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 이상 무의미한 발버둥은 치지 않겠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이 청안 정말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가? 아 사또 목소리 반성하고 있습니다요 지금 느낀 걸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테냐?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테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돌쇠는 자네가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자네를 용서하고 모든 걸 받고 싶다고 하여네 용서해주겠다 형님 형님 이제 어머니를 뵈러갑시다 어머니 어머니 니신가 어머니 접니다요 어머니라니 이 사람아 자식 잃은 어미를 우롱하는 게야 그런 장난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닐세 내 자식은 이미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네 어머니 정말로 개똥이가 맞싸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민들레꽃을 구경하던 바로 접니다요 정령 개똥이가 맞느냐 개똥이가 맞느냐 내 눈이 의심스럽구나 맞싸옵니다 어머니 민들레꽃을 구경하며 저와 건넌마을에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날을 헤맸는지 모른단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그래 아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와 함께 걸어보자꾸나 너와 나눌 얘기가 정말 많단다 조선메타실로 돌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쇠 스토리를 다 업데이트가 되었고 정식 출시가 될 때쯤에는 좀 더 완성이 되었겠죠?